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주는 정말 중요한 주관이 될 겁니다. 바이오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지금 놓여있는 그런 주관이 될 거고 그리고 HLB가 고점돌파냐 아니면 골파기 진행이 진행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정말 중요한 주관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간암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만. 한 번 올라가 있죠. 간암, 엔딩 승신청 작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 문제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HLB 관련해서 HLB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소식들을 좀 보면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HLB는 어떠한 재료가 나와서 가야 되는데 이런 베리스모 이런 거 가지고 HLB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HLB 시총은 4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은 종목들에 움직이는 거고 지금 HLB 올라가려고 하면 HLB 자체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간암에 대한 어떤 부분 또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간암이 아니더라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와야 갈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소식 가지고는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소식이 안 나오죠. HLB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추가 상장 소식 이런 소식들이 나왔고 별다른 소식은 없더라. 그리고 대주주는 계속 팔고 있다라. 이런 소식 말고는 거의 뭐 잠수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별다른 호재가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데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아주 불을 뿜었죠. 제약바이오 불을 뿜은데 불을 뿜은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2차전지에 아주 크게 올라갔고 반도체 올라갔고 로봇이 초창기에 그리고 채찌피티가 초창기에 먼저 올라갔다.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다시 2차전지.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갔죠. AACR이 지금 개최되고 있죠. 4월 15일부터 4월 19일 수요일까지 개최되는데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시장 세력들이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섹터 도장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도체를 따라가는 수준이다 그러면 반도체 부분은 상승이 그렇게 크지 못했죠. 반도체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게 SFA 반도체. 올라가서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성이 대장이죠. 주성이 대장인데 쭉 올랐다가 조정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조정하고 있는 이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도체 주들을 보면 하나 둘 셋 3일 오르고 그 다음 조정이 들어간 상태다. 이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DBI텍은 반도체지만 여기 강선부 펀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서 지금 아주 위쪽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고 2차전지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보면 안됩니다. 이 코파로는 개인들이 이제 고스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주가로도 노력하고 확정 소식으로 게시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이거 잘못 밀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좀 내려다가 또 올라갔다 하겠지만 돈 잘 번데 이거 지금 뭐 엄청난 몇 년째 몇 년째를 다 갖다 써버리는 상황이죠. 이거는 세력들이 한번 제대로 끌어올린 상황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고 바이온은 셀트리온이 지금 보면 쭉쭉쭉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무거운 유한양인까지도 이렇게 정말로 강력하게 뻗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은봉이 한번 나왔죠. 자 지금 은봉이 위쪽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는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정도 내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AACR 때문입니다. AACR 그래서 항암제 관련 수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 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 26일날 미국 방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바이오회사 데리고 간다. 자 이런 소식으로 그 두 가지 가지 가지고 강력하게 밀 올렸다. 자 그런데 바이오는 지금 모멘텀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바이오 뭐 해가지고 손을 크게 벌 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죠. EBS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여기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기가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 HLB도 발을 맞춰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죠. 특별한 HLB 호재가 최근에 나와서 올라갔느냐? 아니죠. 특별한 HLB 호재는 없습니다. 가나멘데이 신청 5월달에 신청한다. 이 소식 올라간 게 여기죠. 자 그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제약바이오 전체 분위기 따라서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차트의 흐름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윤재 매도 이렇게 매도했겠죠. 모르겠지만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남윤재 씨 대주주 100만주 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가 계속 매도를 38,000원대만 오면 계속 매도를 해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내부 정보 그리고 HLB는 세력주이기 때문에 대강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마 대주주들은 좀 알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알 걸로 예상이 되는데 HLB 이노베이션 보면 알 수 있죠. HLB 이노베이션 제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결국 올라가죠. 세력주라는 겁니다. 세력주 세력주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런 재료 가지고 한 번씩 크게 올렸다 내렸다 해먹는 그런 추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간암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간암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간암에 대한 신청 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월달 신청할 거다 라고 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내리실 때 보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HLB 흐름을 보면 이번에 쭉 밀고 올라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4월 19일까지 행사가 AACR이 진행이 되는데 4월 19일이면 월, 화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올라가 준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 제약바이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큰 기대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가 별로 그렇게 크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력들이 이제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끌고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열광해서 자기들 물량을 받아줄 개인들이 달라붙어 줄 거냐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바이오를 끌어올리고 있는 외인 기관들 뭐 이런 또 개인 세력들 얘들이 봤을 때 개인들이 여기에 열광해서 따라 붙어 줄 거냐 조금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AACR이 남아 있을 때 기관이 남아 있을 때 정점을 찍고 올리는 척하다가 물량을 넘기고 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바이오도 한번 크게 올리자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하고 이제 바이오를 다음 주에 월, 수, 수요일 정도까지 계속 올린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올라가면 거의 막바지 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AACR 다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도 어떻게 좋게 보더라도 월, 화 정도까지 만약에 가준다 그러면 수요일 정도부터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고 보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올리는 척하다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SK바이오팜 얘들이 음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HLB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HLB이 올라, 흘러가는 방향이 전체적인 바이오 흐름하고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럼 얘는 오일선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HLB만 보면 안되고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한양행 등등 제약바이오의 핵심 좀 큰 종목들 있죠. HLB도 시점이 크기 때문에 이 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바라보면 HLB가 아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흔들려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골파기 한번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요런 골파기 요런 골파기 한번 나올 수 있다. 왜냐? 다음주 그리고 다다음주 28일날 배당이 나오죠. 그럼 쭉 한번 밀어내렸다가 올달 승인신청이니까 올달에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아직 모르죠. 올달 승인신청한다 전부 다 알고 있죠. 지금 주식투자자들 바이오 HLB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계속 올다 간다 간다 이렇게 올려 줄 거냐 그게 좀 의문이다 라는 겁니다. 올려주면 땡큐죠. 올려주면 세력들이 계속 바이오는 무너지더라도 얘는 끌고 가겠다 라고 해주면 가장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바이오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흐름으로 오해선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한번 쏟아질 가능성도 좀 봐야 됩니다. 자꾸 뭐 갔으면 좋겠지만 모든 HLB 세력들 쉽게 안 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 부정하고 싶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오해선을 지키면 계속할 거고 지키지 못하고 제법이 무너지면 아마도 밑으로 한번 밀고 내려갈 가능성입니다. 밀고 내려가서 이제 배당 싸게 받겠죠. 배당이 나오면 거의 뭐 팔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싸게 받아서 어차피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HLB 세력들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세게 매수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은 이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이제 외인 기관이 뭐 샀던 거 판다. 그러면 이 HLB 세력들도 같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눌러서 이렇게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 받아서 올린다. 그러면 한번 눌러줬다가 올리겠죠. 그래서 HLB 보통 올라갈 때 상당히 실망감을 한번 주고 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계속 5월달 신청 가지고 세력들이 밀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정말 고마운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쉽게 누구나 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걸로 유명한 게 더이첩의 세력이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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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